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리누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여러가지 입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 열심히 저희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 중인 그런 가수입니다 오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오게 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 나름의 지내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해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음악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배의 역할로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파이팅!